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자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비를 떼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올까 간장에 썩은 눈물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항과 추월같이 반드시 솟아서 미치고자 전전반쯤 잠 못 잃은 고저뿐은 어이풀숭이 있나 내가 많이 님몬꽃에 옥중고 온이들 무덤앞고 성남도는 망부석이 될 것이 무덤 근처 섬나무는 성사복이 될 것이 생전사복 요원통을 알아주리라 능기스란 말이냐 손 떼버리 네 네 계신여는 정말 어쩔 참자인지 생각나는 것은 님 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오소 떼버리 오소 떼버리 날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